나물에서 11번 동아리팀이에요. 60세 이상 오늘 오늘 동아리에서 청청 많아서 30년을 맞이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광교동의 도요 노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1234동의 시의원입니다. 오늘 잘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다 이기고 그래서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올해 올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광경국주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소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광경국주관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광경국주관에 오목렉이 있으면 비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이 올라오세요. 소원시 의원으로서 아버님 어머님들 복지함상을 해서 사과 1번부터 왔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 주인공 수술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będziemy Stack네에 오신 것 같아요. 착용해쮬 hatteorer 마침내 강아 JESUS 감사합니다.